저희 엄마네로 가 기분 좋아서 막 그냥 이거나 소개해 내가 찾아줄게 알았어 영탁이네 영탁이네 다들 보라 영탁이네 구경하러 내려오실지도 몰라 너무 호연이를 위합니다 맞습니다 고기를 두 겹씩 세우세요 고기를 좀 많이 넣어 고기를 넉넉 넣어야 맛있는데 나 욕할래다 말았네 그래서 각대를 잊지 못해 모델 안 하길 원했죠 안에서 내 딸이 안 씌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호연입니다 제가 누구신지는 모르시겠죠? 저는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그냥 그런 어떤 애 중 한 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제 첫 유튜브를 하는데 이렇게 혼자 말 계속 하는 거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일단 오늘은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제가 제일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저희 엄마네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괄량이었어요 천방직 두 개 아마 그 제가 딸 셋 중에 둘째인데 언니나 동생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가만히 못 있었고 학원도 다섯 개씩 다니는데 그걸 너무 사랑했고 그냥 정말 말괄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엄마가 또 지금 만나면 엄청 항상 숨 쉬면서 얘기할 게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네요 배가 크다 엄마밥 먹으려고 아침도 거의 안 먹었어요 도착! 할머니 댁에서 봐요 뿅! 저희 할머니, 엄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나도 해야 돼? 네 저희 어머니 안녕하세요 60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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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진 여사님이시고 저희 인목슨 여사님 나이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최근에 할머니가 또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많이 우울했었는데 그러게 사진 찍으러 온다니까 기분 좋아서 막 그냥 할머니를 위한 이벤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이 무릎도 안 아파 그리고 이거 할머니네 집에 오면 꼭 이렇게 할머니가 저 나온 잡지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저기도 더 있어요 아이고 무거워라 근데 중간중간에 못 샀어 이거는 이모부가 공항에서 사가지고 왔더라고 여기에 내가 있어? 그래 네가 있더라고 이렇게 가족들이 또 내가 있어? 있어 야 이거나 소개해 내가 찾아줄게 알았어 아니 뭐 소개할 건 없고요 제가 커버했던 잡지들을 할머니가 이렇게 모아서 집에다가 꼭 이렇게 오는 사람마다 우리 손녀따로 와 그 자반이 이렇게 올려놓고 올려놓고 가끔씩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진 보면 찍어서 보내줘 지금 호연이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겠는데 아 진짜? 구경하러 내려오실지도 몰라 찐펜 찐펜 할머니가 찐펜을 알아 아이 그럼 나는 우리 할머니 유튜브도 보잖아요 우리 할머니 신세대예요? 아 요즘 내가 미스터 트롯 때문에 사는데 우리 영탁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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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보다 영탁이래 저기 있잖아 아 여기 있네 여기도 제가 있어요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밀푀유나베 밀푀유나베 응 밀푀유나베 실은 고기를 좋아하는 정호연이를 위함 맞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고기를 워낙 좋아하는데 너무 고기만 먹으니까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야채도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실은 우리는 이렇게 육식파들이라서 야채보다는 고기를 위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고기를 두 겹씩 쌓으시네요 고기를 좀 많이 넣어 고기를 넉넉 넣어야 맛있는데 그렇지 나도 해볼래 해볼까? 시청 앞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조용히 하라니까 시끄럽게 떠들어 강아지가 우리 할머니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렇게 말은 저렇게 하시면서 옛날에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가 지금 얘보다도 조금 했었나 얘만 했나 그랬는데 새끼를 9마리인가 8마리인가를 낳은 거야 그러니 요만한 몸에 9마리 새끼 져서 먹이려고 해봐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부들부들 떨은 거지 그게 벌써 30년이 넘은 얘기야 근데 그때 무슨 강아지 아프면 동물병원 내려가나? 애 발 부들부들 떤다고 링겔 맞히고 이모들하고 다 새끼 강아지 우유 먹이고 그랬었어 싫은 게 아니야 저번 때 할머니 옆에서 잤어 얘가 그러니까 좋지 맞아 지금은 좀 좋아하는 거 같아 안 좋아해 할머니 진짜 재밌어 강영탁이만 좋아해 잡채나 안 해? 해야죠 엄마 잡채 내가 이거 마무리해 그래? 한 것밖에 안 남았네 이거 볼 때 마무리해 제가 다 한 것처럼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만 닦으면 돼? 응 우리 또 소윤이 이게 나한테 너무 낮아 이거 낮아 내 끼에 맞는 거야 이거 이러고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하단다 다 주겠어 화장실 갈 때 마이크 끄고 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는 거야? 나 진짜 이대로 화장실을 가겠네 나 육칼내다 말았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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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부터 먹어야 되나 맛있는 거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아 진짜요? 오늘 외숙모 할머니도 되게 예쁜 옷 입고 오셨다 아니 이거 예뻐 보여? 예뻐 보쌈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식을 할 때는 이거 우연이 너 오이소복이 좋아하지 않아 응 나는 애기 적에 참 진짜 이뻤어 너 왜 지금은 그렇게 말렸냐 아 나 살이 너무 빠졌어 너무 힘들었나봐 살이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 얘가 이제 차에서 내리니까 옆에 있던 지나가던 아줌마가 이렇게 보더니 아유 무슨 인형이 저렇게 예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형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 맨날 하는 소리 누구로 와서 나 자랑할 때마다 하는 얘기 유치원 들어갔을 때가 제일 이뻤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다 이쁘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정말 너무 이쁜 거여서 그때를 잊지 못해요 지금이야 뭐 잘하는 게 다 좋죠 지금 뭐 반대도 많이 했고 모델 안 하길 원했죠 안 해서 괜히 밑밥도 막 깔고 안 된다고만 하고 그랬는데 자기 혼자 악을 쏘고 하고 다 하니까 이제는 뭘 해도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잘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해 그래서 처음 연기한다고 할 때 나 되게 거품이 났어요 겁나고 무서워했는데 걱정하면서도 응원을 해주는 게 저번 날 와가지고 얼굴이 안 좋더라고 말 안 하고 지나갈 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처음 하는 일에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처음 잘 시작을 하고 세월이 쌓이고 언제만 잘 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해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응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마음은 1등이끼리 원하지만 1등이 못 한다고 해서 내 딸이 아니진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